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위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인데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받는 교육과 돌봄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은 도전적인 행동으로 돌봄시설로부터 이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적응과 자립역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중구에 문을 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식을 진행해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중구센터는 5개의 교육실과 심리안정실, 일상생활안정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은 30명의 발달장애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실 문 앞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얼굴 사진이 있는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칠판에 놓인 시간표 역시 그림카드로 표시되어 이해를 돕습니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내 25개 센터에서 해마다 약 680명의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길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